다 들어오지겠어요? 들어오세요 일단 일단 박스가 부피가 크니까 박스부터 접어가지고 일단 빼고 두 분 정도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담고 그래서 그냥 다 봉지 모아서 열 있는 쪽에다 좀 몰아넣는 다음에 물건부터 싹 빼면 돼요 일단 너무 무겁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 또 가지고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길부터 파고 탁탁탁 스텀땅 특힉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거에요 벌레가 없잖아 벌레가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거에요 벌레가 없잖아 벌레가 그냥 말좀 해봐 어때 처음 나와봤는데 재밌다고? 그래? 하지말라 벌레 없다며 벌레 이 정도면 없는거지 벌레가 나오는데 형 진짜 쓰지를 못보셨구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셨는데 저희 말도 안하고 쓸것도 없어 어떡해요 아니요 절대 그런거지 절대 그런거지 이거 봐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된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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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얼추 다 끝났지? 심 다 내리자 한 번 한번 쉬고 이제 심 갖고 올라와서 다녀왔다 오시죠 근데 별거 없죠? 벌레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도 벌레 없는 거지 형 머리 딱 들치면서 삭삭 나가야 되는데 얼굴보고 없잖아요 크레벤이 원래 크레벤이 원래 얼굴보고 보고 가요 이 새끼들 말 잘 안 되네 심지어 재밌어 이 새끼들 말 안 되네 나와라 야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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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다 뿌린 것 같아 얼굴에다가 아 그럼 저 정도 하면 되고 이쪽 겉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똑같이 하되 일부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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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